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콜마를 분석하게 될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10일 오전 11시 3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코드는 1618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한국콜마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원래 한국콜마 주식회사였는데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 ODM과 제약CMO 사업을 영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국내의 ODM 방식을 정착시켰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업계 선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ODM 시장에 대해서 한국콜마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ODM 시장에서 약 300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개 업체 그러니까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겠죠. 이 3개의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40%다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ODM 주문자로는 카보 코리아와 GP클럽, 고온세상 코스메틱이 있고요. 또 기초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색조화장품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약C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10억에 최종 매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DM은 오리지널 디벨로먼트 메뉴팩처링이에요. 주문자가 설계기술 특허는 제조자한테 제공하지 않고 원하는 목적의 제품만 주문하는 방식인데 보통 제조자가 브랜드 네임벨류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고 또 기술 생산력은 있지만 유통망이 부족하고 네임벨류가 부족해서 영업이 잘 안되는 주문자들 그런 분들이 애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번 이제 넘어가 보죠. 삼성 한국콜마 배당수익률이 0.63 정도 되는데요. 현금으로 의미 되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발행주식수는 2280만주 유동주식수는 1,59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 부분도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 좀 잘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협력사가 또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해서 추가적인 매출 향상도 기대가 된다. 협력사는 애터미인데 애터미가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해서 좀 이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이제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한국 홀마에 대한 어떤 어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주봉 먼저 볼게요. 예. 기간 조정받고 아이죠.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이제 위로 튄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튀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 장이 한번 깨지게 되면서 약간 은봉 한번 딱 나오게 됐는데 어 다시 어 거기에 이제 어 하죠. 음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매몰되지 않고 다시 이제 상승해 나가가면서 이제 이전 상승했던 거 회복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쳐드리는 게 대략적인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국면에서 강하게 요렇게 이제 아래꼬리 올리면서 위로 이제 상승 국면 보여줬고요. 장대양봉 한번 뚫고 뚫어 올리긴 했지만 또 그래도 다시 한번 떨어지고 뭐 이제 요런 거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한국 콤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가운데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라고 이제 링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의 소장님이 2021년이 된 이후로 이제 무료 이제 무료 종목 이제 브리핑 혹시나 리딩을 하신 어떤 그런 기록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2월 8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7시 28분에 이미 그 인사 말씀을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좋을 공지사항 같은 주의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어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이제 같이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뭐 미 상원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부양책을 뭐 결의안을 채택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슈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어 2021년 2월 8일 뭐 월요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현재 시간 9시 가온 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목표가는 뭐 11,500원 뭐 손절가는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